만들어집니다. 이게 5개의 손가락이에요. 5개의 손가락인데 이걸로 도마를 하는 거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미혹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. 어느 날 5개의 손가락들이 옷을 놓은 채고 있었어요. 그런데 엄지가 지나치고 했어요. 채고할 때, 아빠 할 때도 나. 제가 채고할 때도 나. 얘가 채고지. 옆에 있던 공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? 여기 자기가 할 때 논다 저기 얘기할 때 논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옆에 있던 공지도 없진 않았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초팍 초팍 하더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약지도 홀로 침묵 친다고 말했어요 귀한 보석 반지는 어디에 끼더라? 그 옆에 있던 스크지는 입을 삐쩍 내리면 아, 귀가 왜 이렇게 파려올까? 귀가 끓일 때 논다 끄방 끓일 때 논다 소중한 약속을 할 때 논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하면서 서로 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에헴, 너희들 서로 장난책들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 내가 아니면 논 중일 수 있니? 하면서 손 바닥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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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약속이